트럼프의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안보보좌관으로 새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신행정부의 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엘브리치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가 미군은 한국 주둔이 필요 없다. 미군이 인적인 인질로 두게 두어선 안 된다. 미군이 왜 인질노러서라나.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 초점으로 전환하고 한국은 북한 핵기업을 스스로 해결해라. 한국이 핵을 갔든 안 갔든 우리는 모르겠다. 한국은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고려해라. 지금 현재로는 대북 확장 억제가 불충분하다. 전작권도 가져가라. 미군이 대규모 증언하는 작계를 수정해서 한국에서 생기는 문제는 한국이 처리해라. 우리는 중국에만 좀 신경 쓰고 그 한도 내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거지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왜 미군이 북한의 인질이 되느냐. 안 하겠다. 이거는 방위비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의 외교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만들었던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원천적으로 깨는 말입니다. 한국에 안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짜는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그런 일은 없다.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입장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부장관을 지냈던 맥메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공개롭게도 오늘 이것은 조선일보의 보도고 잠시 전에 그 보도는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전직 안보보좌관과 현직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콜비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전 미국 국방부의 전략 담당 부차관보 부차관보는 우리로 따지면 뭐 글쎄요. 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입니다. 1급 실장, 국장 정도에 해당합니다만 그동안은 쭉 4년이 지나서 쭉 프로모션이 되어서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 그래요. 조선을 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주둔하여 동맹과 연합의 전쟁을 억제하는 일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하다. 이거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되어서 기본 원칙이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일종은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자. 미국의 일종은 분담금 풀어주고 있다. 핵으로 해결하자. 핵으로 다 해결이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좌익 진영에 계신 분들은 아마 주한미군야 없애라. 국내 정치에 요즘은 개입 안 한다 그러지만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개입 많이 했잖아. 이제 때리치워라. 이런 주장을 하죠. 전작권을 애수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든지 말든지.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건가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만은 아니죠. 6.25 전쟁이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한국의 국방이 세계 5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독자적으로 방위가 가능하지 않은가. 아마 독자적으로 전쟁을 불사하는 국민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한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의 도취에 있고 과잉된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만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는 6.25 전쟁 자체가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이 있죠. 말하자면 러시아의 커뮤니즘의 물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데 한반도에서 저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이죠. 6.25 전쟁을 승리로 끝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자유대한민국으로서의 위대한 사회 발전이 지금까지도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과의 차별성이 그런 거죠. 북한은 말하자면 반인권적, 아주 퇴행적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의 아주 왜곡된 극단적 형태 1인독재라고 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배체제의 존속 들떨어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 북한을 해방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통일이 되는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짧게 보면 어떻든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북한을 어떻든 잘 통제 내지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제가 남아있죠. 지금 미국의 체제가 트럼프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철수하자. 무슨 소리냐?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입장료를 치러야 할 거다 하는 양대 논리가 미국에서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군사비의 문제는 거의 2차 대계대전 직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경제신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주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변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트럼프가 던져주는 질문이 간단치 않아서 그렇게 하느덧은 전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느덧은 전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그 방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하니 tot攻과 Нет 안이 상序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혀진 것 같습니다.